혁신적인 스포츠 아이웨어 오클리 1975년 짐 잔나드의 차고에서 시작된 오클리 300달러의 소박한 시작이었지만 그의 비전은 명확했습니다 오클리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오클리의 프리즘 렌즈 기술은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세상을 경험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합니다 색상이 더 선명하고 대비가 뚜렷해져 모든 순간이 더 생생해지죠 한계를 넘어서려는 모험가의 정신 오클리는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라 액티비티와 도전을 즐기는 모든 이들의 삶의 일부입니다 스포츠 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착용하기 좋은 오클리 작년엔 아이자켓, 올해에는 긱시크, 열풍이 불면서 빈티지 제품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요 클래식하면서도 현대적인 매력이 결합된 제품을 찾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